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우리는 골프 환자들이다.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프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나쁜 골프, 너무 좋아하는 골프를 나쁜 골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골프만 생각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제 인스타그램에 골프 환자라는 제목으로 썼던 짧은 글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주소는요. cw.kang입니다. 골프 환자, 대화 중에 자꾸 굿샷이라고 한다. 예전에 저희 부장님이 이러셨었습니다. 뭐 하면 그냥 굿샷, 굿샷 그랬죠. 골프 환자, 야구장에 직관하러 가는데 골프 모자를 쓰고 간다. 가끔 야구장 가면요. 타이틀리스트, pxg, 켈로웨이 이런 모자를 쓰고 계신 분, 요즘 말본 같은 모자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골프 환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환자끼리 서로를 처방한다. 이때가 가장 골프하면서 재밌지 않나요? 골리니들 주제에 하루 먼저 아니면 오전에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오후에 시작한 사람들 레슨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요. 이렇게 막 귀엽게 자기네들끼리 전문 용어 써가면서 야, 이렇게 해봐. 나 뭐 깨달았어. 이런 이야기할 때 참 재밌습니다. 환자들이죠. 환자끼리 의사선생님도 없이 서로를 처방하는 상황입니다. 골프 환자, 몇 년째 첫눈을 골프장에서 만든다. 제가 딱 이랬습니다. 어, 눈 오네? 그러면 야, 올해 첫눈이야. 뭐 이런 경우고요. 골프 환자 스코어는 천천히 줄고 통장 잔고는 급격히 줄어든다. 저도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 내가 골프로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이렇게 봤었는데요. 나중에 돈이 너무 들어서 이거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 말자라고 해서 안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요즘처럼 또 그린피가 비싸면 더 팍팍 줄죠. 골프 환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내가 내일 한 연습을 오늘 미리 한다. 제가 저한테 깜짝 놀라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죠. 어떻게 내가 안 미루고 미루기 좋아하는 애가 골프 연습은 하루 당겨서 하지.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아침잠이 내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날까. 그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골프 환자, 집에서 골프채 휘두르다가 천장을 친다. 제가 등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등이 깨졌을 때 그 파편들이 막 이렇게 공기 속으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치우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골프 환자, 왼손은 백인, 오른손은 흑인. 반소매 밭과 속의 피부색이 흑백이다. 다 경험하시는 거죠. 골프 환자, 1111 차번호를 보고 말한다. 올 보기네. 세상의 모든 숫자들이 골프 스코어로 보이는 것도 역시 골프 환자의 증세입니다. 골프 환자, 골프 안 하는 친구 선물 고르기가 어렵다. 골프 옷 사주면 안 되겠니? 골프 신발, 골프 모자 사주면 안 되겠니? 또 있고요. 골프 환자, 틈만 나면 몸을 돌린다. 이건 정말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지하철에서도, 사우나에서도.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 그 사우나 안에서 몸 돌리는 분들이 있고요. 서로 민망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 환자, 골프 목이 아닌데도 골프 티가 나온다. 그리고 마크가 또 나오기도 하죠. 골프 환자, 막대기만 잡으면 골프 어드레스를 한다. 당구채, 우산, 빗자루, 젓가락. 당구장 가서 이렇게 골프 클럽 잡듯이 잡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테이크어웨이 연습하는 사람. 그러면 100% 골프 환자입니다. 골프 환자, 스크린 한 게임만 치자고 해놓고 꼭 한 게임 더 친다. 어떤 땐 또 한 게임을 치죠. 필드 갔다가 라운드 갔다가 또 스크린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골프 환자, 어디를 가든 골프 채널이 몇 번인지부터 확인한다. 여행을 가서 숙소에 가든 아니면 뭐 처갓집에 가든 시댁에 가든 골프 채널이 몇 번인지부터 확인을 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골프 환자, 폰에 골프 사진만 많다. 심지어 음식 사진도 골프하면서 골프 끝나고 먹은 것. 참 골프 사진들 많습니다. 골프 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비 오니까 시원한데? 눈 오니까 낭만적이네. 야, 캔슬 안 돼. 끝까지 치자라는 이야기죠. 골프 환자,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골프 치세요? 골프 하세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골프 환자, 늘 이렇게 헤어진다. 야, 언제 필드 한 번 나가자. 언제 라운드 한 번 하자. 점점점이고요. 골프 환자, 이건 정말 좀 증세가 심한 골프 환자들인데요. 전반 끝나고 다음 라운드를 잡는다. 야, 언제들 괜찮아. 뭐 며칠 괜찮아. 뭐 그래서 카트에 앉아가지고 또 다음 라운드를 잡죠. 골프 환자, 서 있다가 갑자기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다. 누가 보면 스트레칭 한 척.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골프 환자, 책은 절대 안 읽는데 골프 책은 본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뭐 심지어는 다른 책은 안 쓰면서 골프 책을 썼을 정도니까요. 이렇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골프 환자들의 증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요. 제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이런 짧은 금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